지난주 보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 시그니처 은행 파산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유럽에서 또 은행에 부실 논란이 있던데 이게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라고 지난주 화요일 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사이에 수목, 미 연방준비제도, 시그니처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 또 다른 미국의 금융시장 불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말 사이에 유럽 쪽에서 이거에 연결돼서 크레딧 스위스라는 되게 유명한 투자은행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역사도 오래됐고 한 170년, 160년 세계 9번째 은행이니까 엄청 큰데죠. 그리고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한 번씩 거의 다 들어봤을 법한 은행인데 여기가 갑자기 부실 논란이 확 일어나면서 이게 매각되나 안되나 그런 얘기가 갑자기 뉴스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주말 사이에 UBS라고 같은 스위스, 여기도 엄청나게 큰 은행인데 UBS가 인수를 하네 안 하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거의 실시간으로 유럽 쪽에서. 그런데 크레딧 스위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원래 그 덩치도 있지만 이게 과거에도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불법 자금 세탁, 그리고 고객 정보 유출 이런저런 작년에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이 은행 자체가. 그래서 금융권에서 좀 부실, 신뢰 이런 논란도 있는 상황에서 미국 쪽에서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과 여러 몇 개의 은행들이 터지고 그다음에 그런 분위기 엮여서 이 크레딧 스위스까지 전이 되는 과정에서 여기에 크레딧 스위스의 대주주격인 중동자본에서 더 이상 여기에 쉽게 말하면 돈을 넣지 않겠다라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급격하게 부실이 터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행이 무너지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 휘청거리니까 스위스 금융당국부터 해서 미국까지 다 나서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된다 하면서 누가 이걸 인수하냐. 그랬다고 예전처럼 세금 투자해서 이걸 살릴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시작할 때 스위스 금융당국에서 세금 투자해서 국유화시키겠다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국유화까지는 마지막 마지노선이고 그래서 나온 게 UBS라고 여기도 굉장히 큰 스위스 거대은행인데 여기서 우리가 인수한다. 발표가 나오면서 인수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금액 주당 얼마 계산할 거냐 계속 딜 과정에서 굉장히 낮게 그 당시 마지막 금요일 날 1.87인가요? 1.87 주당 스위스 프랑이었는데 거의 뭐 엄청난 4분의 1 가격으로 깎아가지고 사겠다 그런 게 나오다가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에서 우리는 못한다 버티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 4조 2천억 우리나라 돈은 4조 2천억 약 30억 스위스 프랑이니까 우리나라 돈 4조 2천억으로 인수가 확정이 되고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게 하여튼 인수는 됐는데 과연 이게 이제 제대로 마무리가 된 어차피 쉽게 말해서 좀 급한 불은 일단 꺾었는데 이게 이 불씨가 완전히 제거됐느냐 안 됐느냐 뭐 이 부분은 또 다른 평가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제 무너지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미국 은행 또 스위스 은행 또 어떤 은행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요. 불안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해서 불안감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왜 불안감이 남아있냐고 보면 주말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외신이나 유럽 쪽 그다음에 금융 쪽 기사들이 나오는 걸 제가 쭉 보니까 핵심이 그거 같아요. 여기 지금 이번에 4조 2천억 주고 이제 그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를 했는데 인수 자금이 이제 그 주당 0.76프랑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1.86프랑이 한 절반 가격으로 이제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인수를 하면서 거대은행 할 때 여기도 주식회사니까 그런데 스위스 금융당국에서 너무 급하니까 빨리 이 은행 부실 부분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주말에. 그렇지 않으면 아시아 또 증시 열리면서 이게 또 금융시장이 또 불안되면 또 커지니 스위스 금융당국에서 갑자기 이제 결정을 합니다. 아 이번 그 인수 과정에서는 주주들의 별도는 동의 없이 그냥 곧바로 인수 승인 진행될 수 있도록 허가를 합니다. 그 긴급 조치까지 발동하면서 이제 스위스 금융당국이 이제 허가를 해주고 미국 그 연방준비제도나 그 다음에 미 재무부까지 막 나서가지고 빨리 인수를 해서 이제 도와주겠다. 지원하겠다. 금액 몫이 오자는 거 있으면 우리가 검토해보겠다. 이런 얘기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UBS가 크레딧 스위스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채무권 채무 이런 거 다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제 인수하면서 크레딧 스위스가 갖고 있는 이제 발행한 채권이 있어요. 그 조건부 자본증권이라고 하면 채권이 있는데 이게 약 지금 나와 있는 금액 자체가 얼마나 잠깐만 볼까요. 네. 여기가 한 22조 원 정도. 160억 프랑이니까 22조 원 정도의 채권 발행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다 삼각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펀드 이 채권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돈 다 난리게 생긴 거죠. 어떻게 해요. 22조 원을 그냥 없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부 채권 코코본드라고 하는데 본드 코코본드죠. 펀드가 아니라 채권이니까. 이 코코본드의 채권을 산 투자자들 그 조건부 승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채권이 어떤 조건이냐면 이게 만약에 은행이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하거나 위기에 몰리게 될 경우에는 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상가할 수 있는 조건 약간 없애버릴 수 있는 조건을 달고 이 채권을 발행한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산 거죠. 사실 그러니까 크레딧 수익 정도의 은행이 이런 거 망하겠냐. 그리고 이 정도 조건이 붙은 채권은 또 수익률도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죠. CS가 망하겠어 설마?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이 채권을 샀는데 세상에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채권을 투자한 투자자들이 22조 원어치를 지금 다 날리게 됐는데 그럼 그 투자자들이 말이 그렇지 일반 개인뿐만 아니라 투자은행 다른 어떤 금융기관도 있을 거란 말이죠. 22조 원에 물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지난번에도 국민연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힐리콘밸리은행 투자한 금액 날리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국민연금이 이 CS 채권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갖고 있대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코코본드는 아니래요. 아 코코본드는 아니고? 코코본드는 아니고 CS에서 발행한 다른 채권을 한 1,359억 원어치? 많이 가지고 있네요. 많이 갖고 있죠. 1,359억 원어치면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런데 그나마 코코본드 이번에 다 날리는 22조 원에 들어있는 채권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국민연금 쪽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채권을 운영하는 회사하고 빨리 잘 얘기를 해서 채권을 어떻게 빨리 소각을 판매하든지 채권 수익률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 이미 앞서서 아까 실리콘밸리 은행에 지금 들어가 있는 돈 거기에 투자했던 주식 거기에 한 실리콘밸리 그쪽 돈도 한 1,389억 원어치 됩니다. 거기 갖고 있는 주식 채권. 그다음에 시그니처 은행도 망했는데 시그니처 은행 주식도 한 35억 원어치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상 주식 거래가 중단됐으니까 사실상 거기 종이 휴지조각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어차피 미국 쪽에 지금 국민연금 투자하는 금액은 사실상 돌려받는데 되게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회수하기 되게 힘든 사실상 날릴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여기 크리스위스에 지금 갖고 있는 채권도 일단은 지금 코코본드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좀 위험하죠. 아슬아슬하고. 이미 이 회사가 지금 CS가 UBS로 넘어갔기 때문에 향후에 이 채권이 가격이나 이 채권이 운용 내지는 수익률 이게 당초에 기대했던 만큼 나올지 안 나올지 나중에 아마 올 국감 때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요. 국민연금은 우리의 돈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갈 수밖에 없고요. 국민들 노후 포함된 돈입니다. 네. 이거 투자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자 이렇게 불안한 국제 금융시장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미국 FED 여기서 이 회의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데 오늘부터죠.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23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23일 새벽에 정확히 나올 것 같다라고 하던데 네. 어떻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인 예상은 0.25%포인트 정도는 올리지 않을까 한때는 동결 그리고 심지어 일본의 어디입니까? 너무나 지구는 백스텝 네. 백스텝 이런 얘기까지 전망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지금 분위기나 이미 미국 시장이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소비자 물가지수나 고용지표 물론 일부 지금 금융시장이 좀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결까지 가기에는 그동안의 FED가 제롬파로 의장이 자기가 뱉은 말이 있고 이게 지금 굉장히 강하게 지금 계속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미 공헌한 상황에서 동결 가기는 정말 어렵지 않겠느냐 전반적인 시장의 전문가들 지금 배팅 수준이 0.25%포인트 정도 올라가서 올리지 않을까라는 게 전체적인 전망이고 근데 이제 또 그 사이에 또 뭐 금융시장이나 유럽 쪽에 갑자기 또 뭐 은행이 또 뭐 터지거나 그러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내일 사이 정도에서는 지금 분위기는 0.25%포인트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5%포인트 올린다고 맨 처음에는 그렇죠 그런 예상이 많았는데 줄어든 모습이고 향후 이제 계속 올리겠죠 5월에서 5, 지금 4.75 뭐 그 레인지에서 움직일 때 이제 5까지 가고 5 이상은 갈 것 같아요 5 이상 간다 네 쭉 우리의 금리가 걱정인데 그렇죠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면 그럼요 자금 빠져나갈 수 있다 하는 이 다음 달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글쎄요 이게 지금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호풍전야라고 이게 지금 글로벌 금융이 거대 금융기관 이 정도 지금 부신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드러나면서 좀 휘청거리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번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저축은행 PF 중심에 가지고 그쪽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대출된 금액이 많죠 어 수백초예요 근데 지금 건설시장 전반적인 약간 침체 과정에서 이게 지금 언제 어떻게 지금 터질지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지금 거기 관련된 여러 가지 제2금융권 저축은행 일부 좀 소용증권사 그 다음에 뭐 보험 거기에 지금 PF에 물리는 이 회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자금 경색이나 이런 걸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 금융당국에서 지금 최근에 이 금융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각 금융기관한테 지금 유동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지금 그런 내용들이 내려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돈이라는 게 계속 물고 물리는데 어느 한쪽에서 뭔가 나 혼자 먼저 살아보겠다고 돈을 갖다가 회수하거나 흐름을 좀 맞게 되면 분명히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죠 아마 터질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뭔가 지금 금융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자 이 국제의 금융시장 또 우리 금융시장 계속해서 매주마다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 국제의 금융시장 또 우리 금융시장